다시 한 번 숨막히는 무대를 만들어주신 우리 그룹 에이트에게 박수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 한숨 돌리죠 우리 자리를 정돈 하시고요 아 정말 흥분의 동안이었습니다 우리 2010 한양가회제 아 마지막 하이라이트 즈음에 함께 만난 그룹 에이트의 무대 정말 정열적인 무대였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오늘 가요제의 대상팀의 앵콜 공연을 만나볼 텐데요 시간 관계상 에이트를 먼저 초대해서 멋진 무대를 만났고요 이번에는 남이 아닙니다 우리 한양대 하구 우리 한양가회제 오늘 대상 받으신 멋진 무대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프로와 맞먹는 실력을 가진 오늘의 대상 시먼스 홀을 다시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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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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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잊어보려 했어도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니 캐난이 배다춘 대체 날 왜 이렇게 만든 거야 너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걸 언제나 그래왔던 그 자리에 왜 네가 없는 거야 I can't live without you baby 지금 잊혀지는지 How can I live without you baby 왜 자꾸 기억나는지 왜 기억나고 나랑 다시 또 이렇게 잊어보려 했어도 내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니 I can't live without you 캐난이 배다춘 대체 날 왜 이렇게 만든 거야 안 된다는 말을 했지만 언제나 그래왔던 그 자리에 왜 네가 없는 거야 난 여전히 늘 너만이 기다려 잊혀지지 않아 너의 숨결 눈빛과 목소리에 묻어나는 기억들이 나를 괴롭게 해 내 떠나가니 나의 품에 안겨 있었잖아 너 없어야 되는 걸 알잖아 Yeah Oh Can't I live without you baby Can't I care which may come T-12 I can't live without you baby Oh 감탄소년단 언제나 그래왔던 내 자리에 왜 네가 없는 거야 넌 어디에 Can I live without you 감사합니다 네, 멋진 우리 오늘 대상 수상자 시먼 소울의 앵콜 무대였습니다